내가 이거 이제 another 이거 보이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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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other를 보고 선생님이 밤에 치킨 먹는 걸 좋아하거든 니네도 밤에 치킨 먹어봤지 치킨 저녁에 먹으면 특별히 맛있지 저녁에 이제 치킨 같은 거 먹으면서 오늘 야구 누가 이겼나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그 뭐야 채널 막 이렇게 돌리게 되잖아 리모컨으로 돌리다 보면 선생님네 사는 동네의 케이블 방송에도 막 영어 선생님들 강의 같은 게 막 나올 때가 있어 근데 방금 학원에서 내가 강의한 내용을 똑같이 케이블에서 그런 거를 이제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나하고 똑같은 거를 강의하시네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저거 어떻게 강의하나 보게 되는데 이게 another 있잖아 이 another는 이게 독해로 해석을 할 때는 또 다른 이렇게 이건 reading이야 독해로 할 땐 저게 또 다른 뭐 이렇게 해석은 하면 돼 그런데 이게 어법일 때는 이게 어법 문제로 쓰였잖아 어법으로 쓰였을 때는 another가 어법에서 쓰이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 첫 번째는 셀 수 있는 명사여야 되고 무조건 단수여야 돼 이게 왜 단수여야 되냐면 another는 on과 other의 결합이야 on other 그러니까 on이니까 이거 몇 개야 한 개잖아 한 개 그래서 another가 나왔을 때 무조건 단수여야 되고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만 쓰는 거야 이게 셀 수 없는 명사는 절대 못 써 여기서 이 another하고 늘 구별해서 쓰이는 우리나라 어떤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면 other거든 이게 형용사를 물어보면 형용사 냐 부사냐 를 물어보는 것처럼 능동을 물어보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것처럼 another를 물어보면 another의 반대말은 other라고 보면 돼 other는 쓰임새가 두 번이야 뭐냐면 other는 셀 수 있는 명사 하면서 복수일 때 쓰거나 셀 수 없는 명사일 때 쓰거나 다시 얘는 셀 수 있는데 복수 셀 수 있는데 단수면 another 써야 되는 거야 셀 수 없으면 other 그러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와 봐 여기서 great point 있잖아 시인 지금 여기 시인 한 명 두 명 세 명 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시인의 지금 신 point이야 아니야 단수지 셀 수 있으면서 단수니까 other가 아니라 another를 써야지 되는 거야 여기에서 해석이 다른 이냐 또 다른 이냐로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another하고 other의 쓰임은 이렇게 쓰라고 책에 나와 있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어학자들이 보는 영문법 책이 있어야 돼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 책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other는 이럴 때 이럴 때 쓰고 other는 another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쓰고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게 법이야 문장에서의 법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거야 문법 근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또 다른 대단한 시인 오케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고 넘어가면 이건 어법이 아니라 독해로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잡는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